잉여맨 로블룩스 안녕하세요 저는 살인피구 선수 잉여맨 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리죠 얘들아 어 왔죠? 오늘 살인피구 준비되었지 아 물론이죠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내가 팔 풀고 있잖아 우리가 하는 이 살인피구는 일반적인 피구가 아니야 얘들아 그럼 뭐지? 우리가 하는 게임은 무조건 때려 맞춘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게임이지 아 재밌겠구만 목숨을 건 게임이니까 몸을 확실히 풀도록 해 아 알겠어 알았어 자 연습 게임이자 봐주지 않겠어 내 불꽃슛, 스카이쉿, 댄싱 스카이쉿을 보여주지 뚜렉 오호 크로스슛 도끼슛 가까이 붓기슛 도둠다이빙슛 고고슛 붓기슛 고고슛 어어어어어어어 서브도 받지 못하는구만 우린 아직 실력이 부족해 굉장히 잘하는구만 천연쌤 우리는 이 연습 경기를 한 다음에 전국 고교에 참가할 거야 뭔데? 퍼쳐 스위치슛 최하의 슛 불꽃슛 진격의 거인슛 부위자 패스슛 아 하하하하 부위자 패스슛은 실패였군 하하하하 도둠이 하라고 아무거나 슛 슛 죽어 슛 슛 더블슛 크으 이겼다 야 저래 이거 미우가 에이스인가? 내가 에이스다 야 연습해 집중해 집중 이거는 실전 연습하고 하란 말이야 홀리 라이킹 슬라이어 내 필살기를 홀리 라이킹 슬라이어 고공 드라이브슛 홀리 아 홀리 홀리 여맨아 고공 드라이브슛 좋았다 좋았다 부셔버렸다 좋았어 우리 마지막 연습하자 썬더 미라클 슛 블랙홀슛 썬더 미라클 슛 썬더 미라클 슛 썬더 미라클 킥 야 그만하 썬더 하하하하 야 얘 진짜 못한다 연습 좀 많이 하란 말이야 드래곤 스매시 손가락 5개 슛 드래곤 스매시 드래곤더 와 얘 너무 못해 근데 너는 우승 못하겠다 다음 격이가 진짜 이제 있네 오라기는 원래 사냥금을 사냥할 때 엄마 아빠 슛 어? 컷나 슛 슛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슛 김치찌개 슛 우리 엄마 슛 우리 아빠 슛 아 당하고 알겠어 이러다가 테드립 슛 그냥 아니야 테드립 슛은 뭐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당한거야 자 얘들아 이제 연습도 많이 해본 것 같은데 피구왕 통키 데려가야지 데려가야지 피구왕은 나다 나다 알겠어 뭐야 왜 죽었어 쟤 자 이제 여러분들 30명이 있는 공방에 들어가서 저희가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여기가 바로 피구 최장재들만 모인 전국구 피구대회다 여기서 피구왕 통키를 뽑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날 알아보는군 그래 그래 나 맞아 작년에 우승했던 피구왕 통키 잉여맨 이번에 내가 새로운 필사기 건곤대나잇 슛을 배워왔으니까 녀석들도 꼼짝 못할거야 니네 오늘 보호장구 다 부셔주지 가자 도마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에네르기파를 보여주마 뭐야 뭐야 한 명씩 그냥 죽는데 역시 초보자들이군 우린 연습을 하고 왔어 오 미호 살아남을 수 있지 연습했잖아 내가 이긴다 내가 뺏겠어 내가 뺏겠어 젠장치기 싫어 텀비야 넌 방해하지마 내가 처리했다 아 미호야 연습단들 어떻게 질 수가 있어 여기는 최강자들만 모인 곳이라고 아벤 노사잉여맨 저는 구독은 안했지만 즐겨보고 어 이 녀석이 나의 방해 어 얘가 대신 맞아줬어 얘가 대신 맞아줬어 펜쉴드 슛이 왔다 아냐 구독을 안 눌러서 내가 부셔버렸어 드래곤 버스트 드래곤 버스트 야 지면 어떡해 내가 우리 잉여고의 마지막 희망이야 너만 믿겠어 잉여면 믿어 야 쟤는 일부러 가운데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오 미호가 한 마리 내가 안 믿겠어 역시 수콘의 성과가 보이고 있어 긴장되는걸 나한테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 긴장감 숨이 막히는구만 나한테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와 나한테 왔어 아니 언제 왔대 여기가 대체 뭐하는거야 다음은 다 미호다 하지만 이 피그 우승의 비결 나는 작년에 우승했던 이유는 바로 로복스를 썼기 때문이야 로복스는 부활하겠어 아 이 녀석 진짜 부활해왔다 부활하자마자 죽을거 같구만 현집의 힘이다 이게 바로 드래곤블레스트 받아쳤어 연집에 효과가 나오고 있어 아 흐아 아 드래곤버스트 아 아 드래곤버스트 고기 점점 빨라지 으아 아 다시 부활해보시지 이대 오늘 우승할 때까지 현질하겠어 살아나잖아 로우독스로 살아나자마자 죽인게 어딨냐고 야 몇명을 죽이는거야 난 중앙에서 멋있는거 할거야 잘봐라 니아가 한번 야 멋있는거 한다며 니아야 진짜 하나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지 얘들아 오케이 가운데친구 우승후보가 죽었어 나 우승할지도 모르겠군 이런 생각이 드는군 나한테 왜 갑자기 다시 살아라 이제 끝났어 못살아남아 니아가 가운데서 멋있게 봐 하아 문제없지 보여주지 총 야 야 아니 가운데 가자마자 몇번 죽는거야 너는 야 가운데 가지마 저게 진짜 전설들막하는 곳이야 구석에서 짱 박혀있겠어 이게 잘 치는 것도 문제가 안돼 이건 오래 살아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요비야 그러다가 너 왼쪽으로 보내면 어떡할려고 무서워 무서워 멀리 가야돼 멀리 가야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야 무슨 슛이었길래 한번에 죽어 오오오오오 Meh 이념해! 나 솔직히 봐줄 생각 없다! 나 근데 한 번도 안 찍어 웃음 이거 여기까지 오는 거지 에반데? 죽어야지! 절대 봐주지 않아! 봐주지 않아! 봐주지 않아! 공이 좀 센데! 불꽃슈! 스켓이 자꾸 말해! 무지개슛! 젠장찌개! 복귀슛! 기시모쿠파슛! 파워슛! 복귀슛! 뭐라는 거야? 구구단슛! 얘 왜 왜 말리고? 점프슛! 무지개슛! 정전 가까이 가슛!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전국구 피구 대회에서 우승했네요 내가 1등 하겠어! 야 그렇게 받는 게 가운데가 그렇게 어려워? 우승했네 여러분들 제가 가운데에서 받는 모습 보여주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! 안녕! 하하하하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